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처럼 신부처럼 설레요 제가 주님만 생각하면 곧 오실 신랑으로 오실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아 그리스의 신부가 이런 마음이구나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26년 동안 단에 올라와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설교도 22년 가까이 했고 미련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집회를 했었고 그런데 요즘처럼 행복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게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열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옥 24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김양영 아나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스톱 자 여기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재림 장면인데 이 휴고식에 대한 논쟁에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휴고는 환란 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그러나 그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 또 그분은 자기가 잘못 뭔가 전해지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한 거니까 하고 이렇게 또 깨달아지면 수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환란 전에 교회가 이렇게 들림을 받는 휴고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고가 성경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휴고란 단어는 하문이죠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공중으로 공중휴자 들거자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는 말이죠 무식하면 또 용감하다고 휴고 말이 없다고 휴고 어디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참 웃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장면은 말입니다 왜 28절부터 보자고 그랬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지상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중지름은 죽음이 있어 독수리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평화도 안전할 때 주님이 두룩같이 임해가지고 그 교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게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지상지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것을 공중지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후에 휴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해석이에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이상진도가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 천지가 여동하고 이 땅이 변화해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곤 되리라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때 30절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이게 주님의 공중강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인자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공중에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네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걸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자 천사대 그랬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온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공중강림 때는 여기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거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인자가 오는 걸 보고 통곡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이 말씀을 보고 그냥 한란외라는 말하고 이게 공중 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휴구가 이때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굉장한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글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렇죠 그때의 나팔소리가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택하신자들 천년왕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사방 끝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 재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정해주는 거고요 이제 교회가 휴고가 되면 교회가 휴고가 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는 대환란의 기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큰 환란은 아니지만 이 저크리스도가 3년 반 만에 한때 두때 반때만 1260일 42개월 게시록과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그 다음에 42개월이나 그게 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만에 그 계약을 깨뜨리고 이제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저크리스도가 그리고 짐승의 표를 줘서 그리고 이전에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저크리스도는 사단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그냥 그 자체가 사단일 정도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처음 게시록 할 때 저크리스도의 DNA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벨의 음모 그러니까 니무롯이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데 마지막 바벨레는 음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71회를 예언을 했는데 그 71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71회가 어떻게 마다 가는 걸 알면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천연왕국 또 그 전에 있는 있을 강림 교회의 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인전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수덕 이 감남산입니다 감남원이라는 산은 올리브산이에요 감남산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성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감남산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올 것인가를 구약의 선자가 기록해놨어요 스가라서 14당 3절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오 네 그렇죠 그날의 그의 발 바로 그날은 예수님의 제림하시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입사당에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제림하시는 날에 그 발이 어디에 설 것이다 에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설 거다 그러니까 제림하신 그대로 그 성천하신 그대로 주님이 본 그대로 주님이 거기에 제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남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러니까 24절에 마태복음 입사당에도 하늘의 별들과 천지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도 막 체진이 일어나서 골짜기 갈라지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게또 전쟁 언제 일어나? 무기토 전쟁이라고 그러죠 무기토 아마게또 전쟁은 7년 한란이 끝날 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독수리들이 거기에 모여도 죽음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환란이 끝난 뒤 예수님이 제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림하신 다음에 바로 그 에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철권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무종에게 잡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게시록 8장 11절 13절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이 좋을 것인가 무기토 전쟁에 읽어주세요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은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미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가 70억이 있다면 20억 이상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3분의 1, 3분의 1이 주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그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쟁을 일어나 죽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람이 선체로 눈이 썩고 혀가 썩어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기는 우리 남북한에서 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 핵전쟁은 핵전쟁은 거의 지구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핵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나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 시아파 가격 유대인들이 사는 이란 이런 나라들은 마지막 암하기 전쟁에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로스케라고 부르는 로스라고 성경에 나왔죠 조갈마족서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리아도 포함되고 터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탄탄탄 되는 나라들도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수단 아프리카의 종산주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결국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영적적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계획하시니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휴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환란전 환란후 이런 말씀이 섞여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풀리지 않으면 섞여있는 말씀 속에 굉장히 혼돈을 일으켜서 헷갈리울 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 옥환훈 목사님 살아계신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옥환훈 목사님 휴고론의 정말론을 들었는데 옥환훈 목사님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이게 어디를 보면 환란전이고 어디를 보면 환란후고 휴고가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 우리는 예수만 잘 믿자 그러면 휴고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라도 솔직히 말씀하면 정말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모르면 그런데 이 다니엘의 71회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교시록과 다니엘서 스가리아서 에레미아서 이사야서가 함께 공도 짝이 없는 게 없거든요 이게 딱 퍼즐이 맞춰져야 쫙쫙쫙 맞춰져야 이게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알고 휴고도 언제 있을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71회를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71회가 뭔가 9장 23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연매니라 하니라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단일의 70일에는 뭔가 한일에는 7일입니다 한일에는 7일인데 70일에는 77에 49, 490일이죠 그런데 49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상세하게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90이라면 1년하고 조금 되는 거잖아요 365일이 1년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71의 환상은 보세요 몇 절에 71회를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야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일과 기름을 받을 것이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71회는 도대체 뭔 뜻인가 한일에는 7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일에는 7일이 아니고 한일에가 7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년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냐면 40일 정탐을 얻고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을 정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가 좀 찾아드릴까요? 성경을 좀 찾아드리면 그 전에 이걸 보십시다 그 전에 이걸 나중에 찾아드리고요 어떤 기준을 때부터 71회냐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붐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니엘의 71회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명령이 날 때 그 에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나냐면 BC 445년 아닥사스 왕이 너는 돌아가서 니에미아가 돌아가서 에루살렘 병을 건축하게 해 줍시오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때가 445년이에요 아닥사스 땅에 칭령이 내린 거예요 에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라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간을 재면 490년 그러니까 77의 49죠 490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보세요 몇 절에 그게 나오죠 예순두이 이래 후에 26죠 예순두이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까지가 62이래란 말이에요 그 전에 여기서 일곱 이래를 얘기했죠 일곱 이래는 뭐냐면 77의 49 49년 동안 성전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공이 49년 때 돼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 왕의 명을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여 죽고 부활을 승천할 때까지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태양역으로는 태양역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보면 361이 1년이 적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역은 365일 또 5.1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할 때 그때가 아닥사스 왕이 BC 445년에 칭령을 내릴 때와 AD 30, 30년 32년 그쯤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정확하게 몇 년이 나오냐면 483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483년 그러면 490년에서 왜 7년이 빠지나요? 한 1회가 빠졌잖아요 그 한 1회가 7년 환란인 거예요 7년 환란이 한 1회인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이 많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아닥사스 왕이 칭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벽을 채군하라 명일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가 정확하게 날짜가 유대력으로 483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앞에 7일회에는 성변이 49년 동안 건축될 것이고 그를 포함해서 483년인데 나머지 한 1회 그게 7년인데 한 1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보세요 그래서 62일회 62일회에 기름 부은 바른 자리를 끊겨도 없을 것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거는 지금 저크리스토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홍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크리스토가 홍수까지 막 해가지고 그 환란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끝까지 전쟁이 이건 아마기톤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항패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런 7년 환란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타났죠 27절 그가 당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일의 절반이면 1260일 한때 둘 때 반때 42개월 계시록 얘기하고 다니엘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이 한 일의 절반이니까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처음에는 이제 성전을 제3정리에 건축되죠 건축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를 맺고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한 다음에 3년 반 만에 그 언약을 끊고 포악하여 가정한 거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가벨의 천사가 보여준 70일회입니다 그 70일회가 아 원래는 한 일회가 하루로 돼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성경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욕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말고 그것들 391을 채우거든 그것들을 채우거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각 나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일회를 1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91이 490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일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다사스 왕이 7년을 딱 내리는 게 벌써 예수님이 딱 부활성천할 때 정확하게 483년입니다 그러면 성천하고 나서 왜 교회시대가 안 보이는가 성천한 다음에 바로 지금 재림을 보고 있잖아요 재림 7년 환란이 한 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보잖아요 또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교회시대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조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언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천도 보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그 교회시대가 보이지 않죠 왜 안 보일까 골짜기 시대 골짜기에 있는 교회시대가 지금 다니엘이 70일을 예언했는데 교회시대 2000년을 그대로 뺐죠 전혀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는가가 성경이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다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이건 여러분이 꼭 찾아야 돼 다 찾아 그냥 여기 없어 영상에도 없어 에베소 3장 1절 6절 왜 왜 이 교회시대가 안 보였는지 이 다니엘에게는 안 보이고 우리에게 이게 밝혀 보이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수도 보세요 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경륜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교회시대에 이것들이 골짜기에 안 보인 거예요 이것을 밝히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마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 교회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신고약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 시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시대가 감춰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마울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선지자들의 눈에는 교회시대가 빠진 거예요 그냥 보이 지금 71회가 예수님의 성천까지 보이고 갑자기 나머지 한 일에 7년 환란을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들림받고 교회시대에는 빠져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에베스 3장의 사도마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마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줬나요 그림 다시 한번 봐요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것을 그 고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이나 이분들이 이걸 보지 못했어요 교회시대가 골짜기에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췄던 걸 보여주잖아요 에베스 3장에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몰랐던 얘기예요 어젯밤에 이거를 찾아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 그냥 붕 뛰어넘어서 그냥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61회까지 그리고 붕 뛰어넘어서 한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시대는 감춰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마울이 이제 드러내서 이방인들이 한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 선지자들에게 감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봉과 게시록은 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뭐냐면 환란전은 이방인 교회가 수신자예요 근데 환란 중이나 환란 후는 유대인이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그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드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휴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찾는다 대상의 거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시대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시간표는 다시 이설로 돌아가는 다니엘이 봤던 한 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한 일에 7년이 3년 반은 그들이 약속을 지키다가 3년 반에 그걸 깨뜨리고 극심한 혼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안 보이죠 교회는 패턴이 있잖아요 교회는 6장까지 게시록 6장까지는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7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 이후부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그 혼란 속에서 혼란 중에 그러니까 혼란 중에도 순교하여 구원 받는 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인을 받는 자들이 생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인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집합별로 12천씩 그게 14만 4천인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14만 4천은 그런 상징의 수고 그냥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천연왕국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많은 수를 상징하는 것 이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이 숫자는 나의 숫자다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다 하면서 별 이단들이 다 득세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입마든 숫자고 24만 숫자는 두 종이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흰무리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에서 공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뉴 테스타멘트 신약성경을 못 읽게 하죠 신약성경을 서둠에서 못 팔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전해주면 죽이려고 달라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찔렀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의 53장에 고난받은 예수가 나오니까 구약성경에 유일하게 이사의 53장은 못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이사의 53장을 읽지 않아요 왜? 너무나 고난받은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못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카렐 12장에 우리가 찔렀고 하면서 통에 잡어 가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7년 활란 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들은 웬만해서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그 사람이 웬만해서는 안 깨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란에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는 활란이라 야곱의 활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은혜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이방인의 추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선교 완성 그러니까 전세계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올 거라고 그랬죠 지금은 땅 끝에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도 미정도 동독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문바사 쪽에 쫙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미동도로 사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쫙 예수 그는 이단자다 유대교회에 있다가 이단으로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깨지지 않는데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루카바 바세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너희가 노래할 때 내가 그때 너희가 나를 버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올라온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100명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은 3만 5천명 그리고 갈릴리오스나 이런 테라비브 거리에서 우리가 이제 가면 전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거 가면 그런 전도사역도 있고 거기 유대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군부대 또 찾아가서 유대인 군인들하고 행사도 기도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 전도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메시야 예수아가 예수아 예수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아가 어젯밤 나를 찾아왔다 어젯밤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쫀돌아 하시는 그리고 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퀴스로 커밍아웃 하면 아버지가 권총을 줍니다 이리 와 네가 예수아를 믿는다고 이거 네가 자살을 해라 내가 널 죽일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완전히 가족관계 끊기고 어마어마한 빗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제가 여기 지금 레스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아리수 호텔이 있고 호텔 갈 일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이제 우리 그 붕 하시는 목사님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가니까 제가 이제 자주 가요 가끔씩 가요 근데 내 친구 화웨이에 있는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 설교를 다 들어 그래서 요새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빠졌더만 주님 금방 안 오셔요 여한테 까불고 있어 집사가 목사한테 저 때문에 소리 말아 낙음 같은 하와이에 사니까 그래 오래 그렇게 살 것 같냐 주님 곧 오신다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망보라 그랬지 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 하나를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김포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사실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다음 주에도 가 그러면 내 친구한테도 실망도 시키고 내 약속도 안 지키면 목사가 또 실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결혼식 갔다가 오면서 한번 들려야겠다 싶은 상황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분이 전화번호를 줬는데 받든 안 받든 내가 갖다는 도장이라도 찍어야 친구한테 면목이 서니까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말한 박사장이 거기 있어 편의점을 하고 호텔 바로 1층에 편의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GS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와이 친구 이지영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내 손을 잡고 막 감격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 2년 전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막 머리가 막 그 뭐죠 막 이렇게 막 뜯겨있대요 자기 머리가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그랬더니 막 머리에 비늘들이 허물들이 막 벗겨져가고 무릎에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너 왜 짐이 너무 무겁지 내가 이제부터 네 짐을 내가 벗겨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지는데 머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꿈인데도 펑펑 깨어나서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아직 등록을 못했대 등록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아 그러면서 자기가 차에서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아마 CBS였나 봐요 네 CBS나 고통방송이나 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가 나오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차에서 해놓고 펑펑어놨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거 누가 전도했대 전도가 없어 주님이 그를 많이 만들고 전도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젯밤에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가 이 편의점을 해놓고 누가 눈이 삐었는지 왜 이걸 했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될 자리가 아니여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래쪽에 호텔만 몇 개 있고 그리고는 아파트 한참 떨어져 있고 사람이 안 지나다녀 그리고 야 내가 도망가야 되나 근데 이 편의점은 5년 계약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거 투자한 거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된대 계약을 해자면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또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너무 마음이 웃는데 근데 장사를 했는데 한 달 딱 됐는데 어제 딱 한 달 됐대 계산해보니까 자기 인건비로 나오더라고 아 목사님 하나님 도우신가 봐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꿈쩍을 못하는데 알바생이 주일날 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존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고백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통고백에 그 벽돌 사이에다가 기도자명 넣어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제가 껴놓고 기도할 테니까 혹시 뭐 나한테 기도 좀 있으면 줘 내가 대신 꽂아둘게 네? 나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럼 내가 그거 꽂아놓을게 목사님 내 기도 좀 거기다 꽂아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 있는 분은 이따 얼른 저거 나한테 줘 내가 다 가지고 와서 꽂아놓고 주여 이대로 주여 이대로 어떤 목사님이 이대로 목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밤새 아는데 이렇게 여기 기도자목 있잖아요 이게 한 묶음 가져와가지고요 주여 이대로 주여 이대로 주여 이대로 그분은 기도가 이대로야 근데 교회가 복을 받고 응답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별명이 이대로 목사야 나도 풍급을 가서 꽂아놓고 이대로 이대로 할 테니까 가져와 나한테 특별한 기도 꺼내놓고 줘야 돼 이따 기회가 없어요 이따가 밥 먹기 전에 써가서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일의 71회가 게시록에도 계속 나오는데 게시록 6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하고 도중이 등장하면서 유대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내 얘기를 듣고 게시록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발견이 시작될 거예요 대탄하늘과 호소 2장 3절으로 4절 사도바울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주실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은 신입니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전 김일성을 태양신전이라고 태양신이에요 근데 김일성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 그때 당시에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평양의 전 시민이 다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예 1907년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어요 평양은 거의 한지껄으로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김일성 엄마도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의 생리를 알아요 근데 그 장대형 교회 그 폭발의 중심이 되었던 그것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인류의 태양신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 그걸 만들어버렸잖아요 동상을 그리고 목사들이 가도 거기에 고개를 숙여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고난의 행군 때요 김정일이 있을 때 목사님들 평양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앤만큼 방구 깨나 깼던 사람 다 갑니다 방구를 왜 깼지? 편하게 끼는 사람들은 조금 힘이 있는 목사들이 방구를 편하게 우리는 몰래 삐하고 삐지만 그 사람들은 봉 깨 괜찮아 교회가 크니까 이런 분들은 다 평양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궁금해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금수산 거기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지 아내는 모르겠어 네 나는 그게 싫어서 안 갔어 반복사 가자고 네 안 갑니다 네 나는 뭐 개성공단 올리고 뭐 금강산 열려도 나는 안 가 난 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김정은 이걸 엄청 생돼지벌이라고 해가지고 네 다 알고리즘으로 다 해커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북한 고풀수 왔어? 잡아드려! 그래가지고 저 사형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안 가나는 통일되면 가 통일되면 네 그런데 그 신입니다 신 신이에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가 왜 대한민국 때 미국 교회 가가지고 백인들 앞에서 김일성은 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의 아들이고 그래서 성부사 성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자리에 김정일이 앉아있고 성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있습니다 태양신전에 시작하면 다르면 교회고 김일성 뵙기고 하나님 오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북한 전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숭배를 받아버리잖아요 완전히 막 엎드려 이러고 막 깨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금상 궁정 가면 김일성하고 김정일 서 있잖아요 막 호류가를 보고 난리를 춘대요 거기에 고개 안 숙이면요 가라고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이 가가지고 나 못 숙인다 나가라고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타고 와버렸어요 피종진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오래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자는데 호텔에 자면 어느 날 CD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잘 시작하셨습니까 개념을 하나 드립니다 그게 어떤 목사는 넘어가고 어떤 목사는 안 넘어가 안 넘어가도 합성이 합성 이 사진이 증거 그러니까 북한만 갔다 오면 목회자들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 김정을 동체의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그때 고난을 행굴때니까 교회가 막 갖다 둘 때예요 그때 목사들이 갖다만 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가면 호텔에 여자가 있는 거야 어떤 목사가 오 왔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세요 나 여기서 나가면 죽어요 그냥 있게만 해주세요 그럼 어떤 목사가 죽는다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쪽이 있어 나 잘 테니까 자고 있으면 들어와 이불로 그 사진이 이미 찍히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도 둘이 누워있었잖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진 하나면 목사들 말 하나 끝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소가 이제 김일성처럼 숭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정부가 바로 그 그림이 이제 그림자처럼 이제 이후에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카토릭의 교황은 적그리소가 아닙니다 그런 음료의 역할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날 것인가 제가 약속했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게시록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내계부 사막이 있죠 그리 도망갈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니엘 12장 5절로 단듯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송도의 권세가 다 깨지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때부터의 반때가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니엘 7장 25절에도 송도들은 그의 손을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수신자 다니엘이 말한 수신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찾아왔는데 다니엘 속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을 호위하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그때 내 백성 책의 기록 때문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기 내 백성 다니엘의 수신자가 내 백성이에요 교회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환란 중 환란 후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게시록 3장 10절 이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게시록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기고리니 자 보세요 자 이거 말씀 그대로 두세요 왜 지금 영어 성경까지 동원했느냐 지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지금 이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때를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환란을 통과하게 만듭니까 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예수 맡기는 자를 시험할 때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환란 전 휴가 맞다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자 왜 영어 성경을 통했냐 I also 여기는 김영중 백화사전이 등장을 해야 돼요 번역하시는 분이니까 I also keep keep 네 그래요 너희들 읽으래요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시험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다 keep이란 말이에요 keep 아시죠 시험에 들어왔을 때 보호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시험을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요 김영중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시험에 때로부터 지켜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백화사전이 얘기했으니까 착실하게 들어야 돼요 나는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아 백화사전이 얘기했다는 것만 확실하게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했냐면 뭐 여러분 목사님이 시험에 안에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도둑같이 이마일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하디라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한란 가운데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게시도 6장 보세요 2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그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 음행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21절 볼 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오 또 그와 덕으로 가늠한 자들 만일 그 행위를 해결하지 않으면 침을 한란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여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교회는 다 한란에 던져지는 거예요 남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대교회 같은 순수한 신부들은 다 들어올리는 거예요 한란을 명쾌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자기 행위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늘 난 예배 때 이렇게 어디서 막 멀리서 오셨더라고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게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놀랬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냐 이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니 정말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 받고 싶다 그리고 한편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 흐름에 의해서 WCC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는 모든 종교의 고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가 통일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데 교회들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계사성 같은 교단들이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래에 있으면 영적이 흐름의 원리에 의해서 너희가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게시록 18장에 난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지는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는 죄악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너는 우리 목사님 WCC 있다는 건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WCC 거기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정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단이 WCC 들어가면 정교다원주 이런 게 들어가면 나는 내가 나오겠다 이거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내 영혼과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그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든 상관없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이거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태도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대해서는 날 가봐주시진 않고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박수로 영광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이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은 김평옥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휴거가 공중강림과 지상제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올려주세요 제가 16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휴거와 재림 휴거는 신자의 옮김을 수반하고 그러니까 공중강림이죠 휴거는 신자의 옮김을 수반하고 재림은 인자의 출현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출현하는 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강림은 성도가 옮겨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해 되시죠? 두 번째 송도는 휴거시 공중으로 올라가고 재림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휴거시에 그리스의 신부를 만나러 오시고 주님은 재림시는 신부와 함께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휴거는 환란의 시작을 의미하고 재림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휴거는 환란의 시작을 알리고 재림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재림한 게 아니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를 보면 다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다가 불을 뜯어요 소식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산천이 다 변해 핵무기를 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오염되고 근데 주님이 다 바꿔요 완전히 새로운 그 땅으로 완전히 진짜 에덴 동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수의 죽은 자는 젊을 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죽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아니니까 우리가 장차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조경에서 마귀를 풀어놓아서 마지막 새 에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을 다시 시험하죠 시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풀어놓고 그때 이제 마귀가 활동하는데 그때도 천연왕국 동안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또 마귀가 풀어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가 마귀가 전쟁이 있은 다음에 심판이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 있고 그 대기 때 있던 예수 밖에 있는 죽은 자는 다 올라올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 전부 다 지옥에 던져버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스케줄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도둑같이 임해요 휴거는 말했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나 제림은 다수의 표적이 앞세웁니다 제림은 이미 저크리스도가 표를 받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압니다 교회 근처 가본 사람도 야 이게 저크리스도인가 보다 그런데 그 환란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예수 믿어도 안 믿는데 그 어마어마한 환란에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경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좋은데 자기 새끼가 먹지못해 울고 있으면 새끼를 위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크리스도의 표를 받고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깨닫고 늦게나마 깨닫고 이렇게 도하드라 교회처럼 해결하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환란에 남겨졌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 목사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지 그 환란 때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은 환란 중에 다시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청년 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환란 중에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환란 중에 있고 환란 후에 또 올라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표시록 보세요 그러니까 환란 후 환란 중 환란 중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보이면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풀리지 않으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으면 이게 완전히 개시록 퍼즐이 안 맞는 거고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퍼즐이 탁탁탁 들어맞는 거죠 이해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교회 휴거는 1호의 말씀과 함께 오고 야 이제 너희는 쉬라 이제 너희는 안식하라 이제 너희는 수고했다 주님이 1호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은 심판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화 화 하루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재림은 완전한 심판 이제 둘째 사막이라는 자리 전부 다 보게 들어가는 거니까 휴거는 교회에 관한 일이고 재림은 이스라엘 세계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비밀이고 재림은 신고약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에베스 3장에 말한 비밀인 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총만한 수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베드로나 이런 마테마가 이런 저기는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쏘는 거예요 수신자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반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선자들을 감췄던 거라고 가려줬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 있는 걸 교회의 시대를 보여주고 해서 이거는 선지자들이 가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 시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거 시에는 교회가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배도하는 교회들은 심판을 받아서 혼란을 남겨주는 거고 그리스의 신부된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시에는 이스라엘과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재림 시에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다음에 휴거는 창조계는 그대로 있고 휴거 때는 창조계 그대로 있어요 그냥 교회가 막 들림 받는 거지 창조계가 흔들리고 막 이상한 친구가 없어요 그냥 들림 받아보면 말아요 그런데 재림 시에는 창조계가 변화됩니다 막 바다도 없어지기도 하고 막 사막이 낙원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확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죠 게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 수도 나오고 스바라엘 수도 나오고 휴거 시에는 이방인의 영향이 없고 재림 시에는 이방인의 심판됩니다 휴거 시에는 영향이 없죠 그러나 재림 시에는 심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은 재림 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려는 사도바울이 대단했고 후사 후소에 나오는 말씀은 반란 그 시기에 그리고 재림 때 완성이 확 되는 거예요 천연왕으로 다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안 보이니까 금방 62일에 그리고 한일에니까 금방 올 것 같았죠 2000년 교회 시대가 안 보였습니다 휴거는 진노의 날 이전에 오고 환란의 날 이전에 오고 재림은 진노의 날 이후에 오는 겁니다 환란의 이후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왜 이걸 헷갈릴까 아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몰라서 아 그분 설교는 너무 좋아 여러 번 뭐 하나도 뭐 음잡을 것도 없고 너무 기회죠 내가 여기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확 헷갈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이 부분을 관과하게 됩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들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환란 후에 봐라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이 와서 나팔을 부르고 데리고 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공중간으로 보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데 그 다음에 휴고는 참된 신자만을 위하여 일어나고 재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가옵니다 휴고는 참된 신자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자와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와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전부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휴고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비리버스 3 5절 천년왕국 그러니까 앞에 재림시는 왕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봉 24장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휴고는 교회를 주께로 인도하고 재림은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6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이 정리한 것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출처로 분명히 밝혀야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휴고가 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또 환란 후냐라고 이런 논쟁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잘했죠 이 정도면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시험의 때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데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할 기회를 줬는데 해결하지 않는 교회는 그대로 시험에 환란에 던져진다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에 던져릴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도 환란계는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편을 받지 않고 끝까지 그들 거저가 순교하면 환란 중에 그리고 환란 후에 예 바로 천년하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내가 뭐 환란 까짓 거 지금도 신앙생활을 게딱같이 하는데 지금 그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 누가 그걸 보장을 해 지금 순수한 신부가 돼서 휴고를 준비해야지 환란 난 뭐 환란 까짓 거 나 사열도만 6천만 원을 찔러버리는데 까짓 거 나나 그렇게 하지 지민은 그렇게 해봤어 사열 뭐 손가락 한 번 찔면 아이고 그 어떻게 그런 환란을 이게 그러니까 환란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해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환란을 시험을 명쾌하시겠다는 그런 사대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을 들림받고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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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